김치의 날 이분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의 국제화 전략에서 미국과 교두부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수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석호 하원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치의 날로 포문을 열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만 직접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치라면 우리 한국 음식의 기본이고 대표적이고 이제는 국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특히 미국인들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K-food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중에 김치, 불고기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인 1세의 주화원으로서 오직 한인 저만이 한인 1세로서 80명이 되는 주화원에 2016년서부터 재직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한인 문화와 또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의문이나 또 한국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법 제안을 해서 통과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김치의 나를 11월 22일로 선정을 해서 결의문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주의 선포를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가주가 여러 면에서 50개 중에서도 선도 역할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 어떤 법안이나 결의문을 통과시키게 되면 다른 주에서도 그게 파급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우리 김치의 나를 소개를 하자 그리고 여러 개인적인 단체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역사적으로 이걸 기본을 흔들리는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중국의 원주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한국 음식이다 하는 것을 결의문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 큰 의미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깊은 것은 그게 통과되자마자 여러 주에서 뉴제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조지아든가 조지아든가 또 그 외 외국으로도 많이 영향이 가고 오스트리아리니 베네수엘라니 이런 데서도 김치의 나라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통과시킨 데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한인도 뉴제지에서까지 우리 김치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뉴제지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파급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궁금한 게 왜 11월 22일이에요 김치의 날이 그건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11가지의 재료가 김치 만드는데 들어간대요 그리고 김치를 많이 먹으면 22가지의 건강에 관련된 그런 요즘 COVID-19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음식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전에 SARS라는 병이 유전병이 한번 파급이 된 때에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SARS를 많이 걸리질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비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다르게 하느냐 하니까 김치를 먹는다 해가지고 김치를 많이 수입해 갔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22가지의 헬스 베네핏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해서 한국에 이미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연구소하고도 또 미국에 나와 있는 김치 관련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그렇게 제안을 받고 11월 22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통일을 해서 11월 2일을 겔프니아의 김치의 날로 선정을 한 겁니다 네 여수에 찾아오신 이유와 김치의 날 이것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여수를 인연이... 김치의 날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마침 오늘 저녁에 조선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4일을 겔프니아주에서 태권도의 날이다 하는 결의문을 제가 다른 의원과 공동 저자로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태권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큰 사건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COVID-19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비대면으로 도장을 운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김치가 아니라 이제는 태권도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힘을 심어드리고 이 날을 계기로 기념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게 큰 의미 있는 날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조선대학교에서 태권도에 그동안 태권도 아카데미를 국제적인 행사로 많이 치러 왔는데 거기에 관련해 오신 윤호남 교수님 천장님께서 한 두 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길에 왔는데 여수가 고향이신 김민철 교수님이 또 계시는데 제가 여수를 전에 한 번 또 국제 박람회에 연결돼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요? 네 여수가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하니까 이번에 꼭 한 번 다시 방문을 해서 여수시에 관련 관계자님과 시청에 계시는 시위원들도 만나고 하면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왔더니 제가 여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수에 홍보대사를 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저에게 홍보대사 위임장까지 주시고 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수가 너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환경이 아름답고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미항으로서 발도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선박람회 4년 후에 있습니다만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 해양관광 콘텐츠랑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와 여수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비교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수시가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둘러보시면서 느끼신 바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텔을 많이 준비를 지난 세계 박람회 때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를 만한 기본적인 여건을 이미 갖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데려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어말로 포텐셜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홍보를 해야만이 남들이 알기 때문에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드렸고 또 특히 여기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크루즈쉽 같은 것을 유명한 크루즈쉽 회사들에게 여수를 초청을 해서 알리고 여기를 기항제로 스탑오버 할 수 있는 기항제로서 알려서 그분들이 거기에 탄 인터내셔널 손님들이 여수를 알고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려면 크루즈쉽 회사들이 스탑오버를 하고 또 다른 행사로 국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박람회라든지 기타에 또 이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섬의 아일랜드 섬의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디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셨는데 이런 계기로 기회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와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지난 약 그때가 벌써 9년이 됐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뉴포피치라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어바인 도시의 바로 해안가 도시가 뉴포피치인데 뉴포피치와 참외결연 도시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시장 키티커리라는 시장하고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선신 장군 공원 안에 뉴포피치 도시 이름과 시티의 도시 이름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까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미국에 있는 남가주에 있는 거기도 굉장히 부촌으로서 아름다운 항구인데 아름답기로 경치로 보면 여수가 아마도 100배는 더 아름다운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그런 도시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계를 활성화해가지고 서로 방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자매도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침체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돌아가서 역할을 좀 하시겠다 그 도시의 시의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여수를 방문했는데 뉴포피치와 자매결연이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류 활동이 저조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격렬을 해서 그런 활동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렬을 좀 해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기타 저희가 살고 있는 어반이나 다른 도시들과 관계를 갖고 서로 진출을 여수시가 진출을 해서 여수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담당을 제가 홍보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선출직도 일을 해오셨고 의원 등 24년 동안 미국 공직사회에서 일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미국의 선거가 우리나라랑 다른데 지난 6월에 예비선거가 있었고 11월에 결선 4선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한인 1세로서 조금 유별나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대학을 경희대학교로 나오고 ROTC 사기로서 그래서 제가 나이가 뽀록이 나버렸습니다 ROTC 사기 하면 벌써 70대 후반에 있는 그런 나이에 있으면서 한인 1세로서 미국의 첫 직장을 얻어서 간 뒤로 우연하게 또 주변의 격려로서 정치에 들어간 지가 벌써 24년째 되고 시장을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고 바로 또 계속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3선을 지금 끝내가고 4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인 1세가 24년 동안 한 번도 공백 없이 계속해서 공직의 교육위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시장, 주 하원 의원까지 계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그 기간에 한인 1세로서 대한민국의 출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할 때 여러 가지 한인에 관련된 결의문이라든가 결의문이 이번에 김치의 날이나 태권도의 날 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의 날이라든가 유관순의 날이라든가 6.25 사빈을 돌아본다든지 지난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의 동계올림픽을 격리하고 축하하는 결의문이라든지 1월 13일이면 항상 미주에 한인의 날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걸 기념한다든지 광복절을 기념한다든지 또 아리랑의 날이라든지 내년에는 또 중국에서 한복이 중국에서 오시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한다고 하길래 내년에 다시 내가 계속해서 하원에 계속한다면 한복의 날을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돌아오는 다음 달에 8월 8일 날 저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주 출신으로서 광주가 고향 말하자면 전라도가 저희 고향이지요 알아서 광주 사태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오고 여러 가지 왈부하는 그런 숙제에 우리가 아직도 수건을 완전히 풀었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5.18 사건 민주화운동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5월 18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기념을 결의 문 안에 집어넣어서 이번 8월 8일에 결의 문을 통과를 처음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금년 5월 18일이 캘리포니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날이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날을 5.18 민주화의 날로 기념을 하자 이것을 저희 바이파리선 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여러 후원 의원들의 쟁쟁한 의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원래 두 개 이상의 새로운 견의문을 통과를 못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직지의 날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고 홍명기의 날이라는 것을 이번에 금속활자에 관련된 세계에서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활용을 했고 분트물이 나와 있다 하는 직지의 날을 선포를 함과 동시에 또 남가주에서 크게 사회운동을 하시고 차세대 교육에 헌신하신 홍명기라고 하시는 분의 날을 통과를 같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5월 18일 데모크래티자이션 민주화운동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당 후원을 얻어가지고 이번 8월 8일에 통과를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결을 하면 세컬멘트에 오셔가지고 그날 결의문이 통과되는 것도 증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적인 분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날을 제정해 나가실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며칠도 한국에 머물다 가신다고 들었는데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여수시 명예 홍보대사 역할도 충분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석호 하원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